두 사람이 저로 결혼을 약속하고 드디어 오늘 화암을 팔러 가는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? 아는 말 남돌이 친구들이 윗말 폭풍 내로 화암을 팔러 가는 뒤 우리 화암 다 가시며 화암 다 가시며 화암 다 가시며 다 가시며 다 가시며 다 가시며 다 가시며 신랑이 처음 잘생겼다 신랑 신부 아참 아참 신랑이 처음이 잘한다 처음이 아닌가봐요? 우리 남돌이 처음 낚시입니다 신랑 땡기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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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부 너랑 외워서 노래 못한답니다 땡기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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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남돌아 그래가지고 신부가 놀아 큰 소리로 신랑 죽겄다 신랑 죽겄다 신랑 죽겄다 아이고 신부 신랑이 죽겄다 가요 너랑 배워서 배워서? 못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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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돌이 불쌍해서 못잡고 들어오세요 신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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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회도 놀아할게요 베리 진짜 정국 망했다 누가 열기 깡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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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3만원이야?